총 상금 5천만 원 규모의 블록체인 댑 개발 해커톤이 열립니다. 글로벌 표준 암호화 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2019의 해커톤 접수를 시작한다고 일일 밝혔습니다. UDC 2019는 오는 9월 4일에서 5일 그랜드 하야트 인천에서 개최됩니다. 해커톤이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 앱이나 웹서비스 등의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는 행사를 말합니다. UDC 2019 해커톤에서는 루니버스를 활용해 블록체인 댑 개발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루니버스는 두나무의 자회사 람다256이 개발한 차세대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블록체인 도입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환경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루니버스와 해커톤에 관심 있는 개인이나 팀은 오는 21일까지 UDC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제는 루니버스를 이용한 댑 개발로 과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선은 주제 부합성, 창의성과 혁신성, 활용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자를 선발합니다. 본선에서는 예선 심사 기준과 함께 기술성, 완성도, 사업성이 평가됩니다. 본선 진출자는 내부 심사를 통해 오는 8월 2일 발표되며 이들 다상으로 8월 23일 두나무 본사 2층 업비트 라운지에서 사전 교육이 진행됩니다. 본선은 UDC가 열리는 9월 4일 낮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무박 2일 동안 진행됩니다. 1등 3천만 원, 2등 천만 원, 3등 500만 원, 인기상 한 팀 100만 원 상당의 기념품이 제공됩니다. 해커톤 신청과 접수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